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최근에 한 70만원이 줄었더라구요. 이따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변곡점. 이게 중요한거에요. 유럽서 입증이 됐어. 직판효과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확장해. 유럽만큼의 더 큰 시장이 미국이죠. 전세계 시장을 볼 때 유럽, 미국, 중국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럽, 미국, 중국. 그중에 가장 큰건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유럽 전체. 일단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입증을 시켰죠. 직판 판매에 효과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USA를 한 160-70억에 샀구요. 그래서 유럽 직판 이후 점유율 상승 효과 입증을 했고, 영업이익률도 늘어나고. 포트폴리오 확대된 글로벌 공략 본격화.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이 좋은데 내일 아침에 장전의 실적 발표를 해. 그러면 셀트리온이 불금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의약품 직판 효과는 앞서 유럽에서 입증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 2020년 유럽 직판 체제를 도입했고, 직판 3년차 접어들면서 그 성과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그때 막 직판 한다고 할 때, 그런 글로벌 유통사들, 공룡 유통사들 앞에서 진짜 동양의 작은 나라가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보기 좋은 편견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깼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깼습니다. 셀트리 백억님. 오늘 종가에 한 번에 5만주 이상 거래된 것 같은데 그런 건 뭔가요? 종가에 들어온 것들은 보통은 옵션 반기를 이럴 때 하는데 여기 나왔죠.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지금 상승을 했다고 보죠. 독일, 프랑스 먹으면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서유럽 다 먹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 100일 날을 시작으로 매년 1개 이상의 신제품 출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한다는 전략.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만약에 1조클럽이 가능하면 진정한 시장에서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은 다 거친다고 보면 돼요. 다 거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주가 상승만 남겠죠.